지난 블랙프라이데이는 공급 대란과 물가 상승으로 충분한 할인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건은 모자라고 살 사람은 많은데 큰 폭의 할인을 할 업체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전자제품의 평균 할인률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할인률이 13%였던 걸 생각하면 뭔가 손해본 느낌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미 오른 가격에서 할인을 받아봐야 할인폭이 높을 수 없습니다. 가구의 경우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률은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구의 평균 할인률이 26%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고작 3%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업체들이 봄에 팔 물건을 위해 창고와 전시장을 비워야 하는 1월이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데 큰 영향을 많이 받는 물건들이 대표적인 1월 할인품목들입니다. 의류와 신발, 가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겨울품목들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 배송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월은 실제로 팔지 못한 겨울 의류와 신발 같은 품목들을 TJMAX와 마샬스 같은 할인매장으로 밀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매업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IHL그룹은 11월에 항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들이 선박으로 200척에 달한다 밝혔는데 뒤늦게 풀린 물건들이 많아 할인율도 클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장은 큰 폭의 할인은 하지 않고 1월 중하순까지 세일을 미룰 거라는 게 회사 측의 분석입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선물로 자사의 기프트카드가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기프트카드를 먼저 쓸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기프트카드는 이미 팔린 물건이나 다름없는데 할인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겨울 의류나 가구 같은 계절을 많이 타는 물건을 살 계획이라면 1월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